저희 성서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서구역은 장리동, 윤환동, 이곡동, 신당동, 성서산업단지입니다. 기도 제목은 모든 구역 선도님들과 랩런드들이 예배 회복하여 기도 비밀 누림으로 그 황무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빛의 왕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입니다. 구역 내사역은 초등 랩런드 다락방과 중등 랩런드 다락방의 추성교 전도사님이 성도님 다락방 두 군데 교역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성서구역에는 대구광역시 달구멀 종합복지관 달구멀 재활스포츠센터 대구직업능력개발원과 같은 장애인 복지시설과 배구학생문화센터를 통해 많은 초중고 학생들의 모임장 대구의 서부검찰청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의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서구역에 절대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서구역 용산초등학교 기도의 망대에 세우고 있는 초등부 장한 랩런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제 양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문관 새 사며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시대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제 양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문관 새 사며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니까 우리 주님의 영원한 망대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발자신을 탈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힘을 이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